파트 2 1번.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. 1. 남자는 차 안에 있어요. 2. 여자는 차 밖에 있어요. 3. 아이는 엄마 옆에 있어요. 4. 강아지가 차 앞에 있어요. 5. 가방이 차 뒤에 있어요. 6. 가방 위에 모자가 있어요. 7. 의자 아래에 공이 있어요. 다시 듣고 따라해 보세요. 1. 남자는 차 안에 있어요. 2. 여자는 차 밖에 있어요. 3. 아이는 엄마 옆에 있어요. 4. 강아지가 차 앞에 있어요. 5. 가방이 차 뒤에 있어요. 6. 가방 위에 모자가 있어요. 7. 의자 아래에 공이 있어요. 6. 인정함이야. 7. 의자 아래에 든ses 상태들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